아 왜 스티킹하네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하냐고 왜 왜 으악 으악 너희들도 각오해라 지금 이 순간 캐롤 너희들의 순간에는 너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하하하하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래서 제가 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니까 캐롤 불러주세요 아 나 그거 듣고 싶어요 호미가 옛날에 그 불렀던 거 산타를 얘기한 1 2 3 4 산타 베이비 슬리플 세븐 언더 더 트리 폴 미 아 비난 아프고 그깔 와아아아 그 봄날의 그 봄날의 그 봄날의 우리 서로가 추억할 때 오 오